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4월 22일 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의사 출신 현직 검사가 올린 글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수완박은 3차 병원을 없애고 동네 의원만 남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만약에 대학병원과 같은 3차 병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환자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냥 죽겠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글을 올렸냐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학범죄형사부 소속 장준혁 검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분은 2005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2012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관했다고 합니다 오늘 검찰 내부방에 올린 글인데 제목이 너는 왜 의사하다가 검사가 되었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 전문가를 기르는 시스템 그 자체다 검찰은 긴급한 뇌수술이나 암적출 수술을 하는 3차 병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함박법안 입법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잡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기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장검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검사가 된 이유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정말 좋은 직업이지만 이와는 결이 조금 다르게 검사는 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누구든 간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즉 정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죽으면 그게 타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한이 남는다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의학 분야 사건의 관계인들이 저마다의 한을 품고 검찰에서 한 번 더 면밀히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즉 의료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형사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런 분야는 수사와 공소유지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야 자체의 전문성 폐쇄성으로 인해 의료 과오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재판에 증거를 현출할 수 있는 통합형 전문가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저희 검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의료 분야 사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 영역 중에서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죠 의사이면서 검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렵죠 의학적인 전문 지식 그리고 병원 내에서 진단이나 시술 수술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정말 사건 파악조차도 어려운 분야겠죠 그러면서 2017년 아동학대 취사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았던 1화를 소개하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2심에서 새로운 전문의 증인이 나타나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전 의사들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을 했고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물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 이럴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요? 죽은 아이는 말이 없고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니 그냥 무죄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 이어서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또 전문 지식이 있었기에 공판검사 또 약사 출신 검사 의사 출신 검사들이 일치단결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국회의 논의는 의료 시스템에 비춰보면 3차 병원을 한 번에 없애고 동네 의원에서만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다 긴급한 뇌 수술이나 암 적출 수술에는 3차 병원이 필요하다 3차 병원의 전문 교수들이 의원이나 2차 병원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 같은 수술을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 그 역량을 펼쳐서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검수 안박법안 입법을 멈춰주시기를 강국히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의료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검찰이 그 역량을 발휘해온 아주 전문적인 영역들이 많습니다 대형 권력 비리라든가 금융범죄 그리고 회계 부정사건 아주 복잡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지금의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사실 수사가 안 되죠 그동안 검찰이 아주 오랜 기간 쌓아온 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이런 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없애겠다라는 게 지금 검수 안박이니까 대체 이게 누굴 위한 것이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 정부 출연기관에서 금융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었었는데 금융 분야만 해도 좀 관련 지식이 필요하죠 법만 하더라도 민법 상법은 기본이고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많은 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은행 실무에서 업무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현장, 실무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이 민사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내용을 좀 알았기 때문에 사건을 보면 대충 은행에다가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될지 뭘 살펴봐야 될지 좀 정리가 되죠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도 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또 뭘 살펴봐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온 그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검수 안박은 그런 영향을 빼앗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준비되어 있느냐 경찰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 현직 경찰에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당시 경찰들은 아니 검수 안박하면 우리만 죽어난다 우리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폭행 절도처럼 단순하고 영상 증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범 민사와 얽혀있는 사기꾼 경제사범 합법을 가장한 권력유착형 범죄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형법, 민법, 각종 법률이 다 얽혀 있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단순 민사인지도 애매하고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변호사마다 의견이 갈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고도의 지능형 사기사건 또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척억 원대의 권력형 비리 등 모은 나라를 뒤집는 범죄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그 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 복잡하다 그런데 경찰은 채용할 때 형사법만 배운 채 들어와서 전문 분야의 영역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검사는 모든 분야의 법을 공부하는 법률 전문가라 그런 사건을 보는 시야부터 경찰들과 다르고 본인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절차적 흠결이 문제되고 첨예한 대립각이 나올지 아는 것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그 차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엄연한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갭을 메꾸기까지 아직까지는 그 영역이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검수 안박을 밀어붙인다 이건 그야말로 범죄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 검수 안박은 부패의 완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범죄자들 대박나게 하는 이런 법률안 밖에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검수 안박인가? 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